경제 오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한서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건 쿠팡이 상품 검색 시 직매입 상품이나 PB 상품을 먼저 보여준 점입니다.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달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온라인상의 노출이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과 같다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전 세계 유례없는 조치로 규정합니다. 직매입 PB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재고 부담을 떠안으며 로켓 배송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공방은 법정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쿠팡 랭킹 상품 정렬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상품 진열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시장의 자유와 사업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소비자 편익, 더 나아가 유통업계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난해 창사 후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던 쿠팡은 2026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해 전국의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도 로켓 배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리와 태무 등 시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공정위 제재라는 악재까지 부상하면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